오늘 저희가 빨간 맛 특집으로 컨셉을 잡아봤잖아요. 독본자주가 팔따팔따 지면 이렇게 가요! 일어나 우리 다! 우린 다 준비했어! 아니 지금 세 분 토크도 많이 모르고 술도 꽤 드셨거든요. 저희가 지금 준비한 게 하나 있는데요. 재재 씨가 숨듣명 발견하신 걸 유명하시잖아요. 그래서 술자리에서 듣고 싶은 나만의 숨듣명을 써주시면 저희가 이 분위기 업 시켜보겠습니다. 진짜 아무도 모르는 노래 써도 돼요? 그게 숨듣명이요. 근데? 이 세상에 모든 곡이 명곡이에요. 잘못된 노래 없고, 잘못된 춤 없고 잘못된 영화 없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건 맞죠? 근데 숨듣명의 정의가 자 우리 재재가 해봐. 야, 그렇게 맛있냐? 아무리 평화교로가 술 먹는 예능이지만 야, 금재 씨 뼈다니밖에 안 남았어, 이제! 숨듣명은 정확한 정의. 진짜 너무 좋은 노래고 정말 꽤나 유명하다고 생각하는데 왠지 밖에서 듣기에는 조금은 부끄러움. 발렛바퀴 받으려고 이렇게 열었는데 그때 잠깐 볼륨을 줄이게 되는 거야. 오케이, 나 그럼 있어. 적으신 분은 DJ에게 주시면 됩니다. 잠깐만, 여기 DJ도 있었어? 아니. 야, 누구 노래가 먼저 나올까? 재재 씨 건가 봐요. 네, 재재 씨 건가 봐요. 우리가 맞춰보자. 춤인가요? 그분들이, 그분들이 이렇게 하고 해요. 너 틀러고 아니야? 어? 너 오석 틀어왔어. 몰라요? 몰라요? K.뽕필의 대표주자예요. 아, 그렇지. T.I. cry cry. 노래를 너무 잘해, 또. Baby, you didn't look at my eyes. 이건 그냥 명곡 아니야? 내의 주문을 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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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break it, go on, go on, go on. 뭐야, 이거? 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저기서. 아니, 이렇게? 이렇게 나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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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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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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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굳이 이 곡을 뽑았어요? 저는 이거를 실제로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진짜 티아라 노래는 귀에 쑥쑥 들어오긴 해. 어른들도 다 좋아하고 느낌이 있어, 우리나라 한국 정서적인. 자, 다음 노래 가볼게요. 너무 좋아! 헤이, 그만! 렛츠고! 유진 누나! 펀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diferente 근데 저한테는 사실 계속 S.E.S. 아 맞아. 근데 사실 S.E.S로도 워낙 활약을 하셨지만 유지인의 솔로 장면 아니었어요. 차차에 맞춰서 차차차를 했었어요. 이렇게 맞춰서? 네. 어떻게 해요? 차차차를 어떻게 해요? 약간 이렇게 리듬을 따지면. 오 차차차? 야 금년 잘 춘다. 약간 이런 거 있죠?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딱 요래 요래. 요래가 이거 아니야. 차차차는 아니겠다. 차차차가 신경. 와 대박. 그쵸? 오 역시! 후계수상 같네요. 인근 K-POP이지만 라틴을 끌어올리는 저만의 그룹이 있었어요. 너무 영국이야. 신경이야 인정. 그때 이제 H.O.T 형들, 신하 형들, G.O.D 형들 누가 가장 우상이었어요? 그룹 말고 이름. 저는 진짜로 문희준 씨 너무 쎈는데. 와 이준 형 진짜 미래의 친구야. 너무 너무 좋아했어요. 카리스마와 터릭스러운 느낌이 같이 이렇게 결합된 최고의 아이콘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준 씨와는 굉장히 큰 괴리감이에요. 아까 이준 형은 왜 얘기하는 거야? 아씨 엄마. 옛날 이상형이 있었어요. 이준 씨. 날씨 알고. 날씨 말고. 날씨 말고. 호창력 정말. 아이콘 씨. 아이콘 씨는 노래방도 많이 가고 그랬었어요? 저는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제일 많이 갔어요. 노래 잘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좀 해요. 아이콘, 그래요. 좀 하는데 저는 근데 좀 춤에 타고나긴 했어요. 그래서 노래를 좀 안 하려고 해요. 무지다 무지다. 타고나는 게 있죠? 그럼 아이키 선생님도 처음에 이런 거 다 배웠어요? 아 배웠죠. 이게 프레즈노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네, 이게 이제. 이 앵글이 이렇게 잡혀야 돼요. 그쵸, 그쵸. 앵글?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뒤꿈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이게 이제 같이 가면서. 이렇게 계속. 맞아, 맞아, 맞아. 네. 이렇게 기도했고. 그건 나도 하기 딱. 아들라코 딸라코 헤이 마칼레나. 아들라코 딸라코 헤이 마칼레나. 헤이 마칼레나. 아 마칼레나네 이거. 어. 그리고 처음 전 갔을 때 배웠던 게. 이런 거였던 거 같아요. 그쵸, 이게 이제 다운스인데. 이게 은근 어려워요. 위로 올라가니까. 이렇게 올라가니까. 오, 잘해요. 오. 이제 이렇게 하면 뭐니깐. 나는. 나는 없었어. 아 뭐 이렇게 많이 준비했어. 아 언제 끝나요. 무엇이야? 아이씨. 토크 이미 많이 얘기해 주셨지만. 어쨌든 그냥 두 분에게. 궁금한 것들 저희가 조금 넣어봤어요. 궁금하고 보고 싶은 거. 뽑아서 하나씩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마지막 맞죠? 아니에요? 설마? 우리 6시간만 더 찍으면 돼. 자, 먼저 제재부터 갈게요. 하나 뽑아주세요. 뒤에 질문 지금 트럭으로 오고 있거든. 나를 가장 빡치게 하는 것은. 저는 일 못하는 거. 나 자신도 그렇고. 내가 뭔가 일을 못한다고 생각이 들 때. 빡치는 거 같아요. 효율적이지 못하는 거. 어떻게 얘기를 좀 꺼내요? 아니면 그냥 묻어두고 가요? 저는 꺼내는 편이에요. 저희는 좀 가감없이 말하는 스타일이라서. 아이디어 구리다 하면. 너 진짜 적폐다. 약간 이런 식으로. 너 진짜 적폐다. 약간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가 진짜 적폐 냄새난다. 너 진짜 강바이로다. 크림맨. 너 이런 식으로. 우와. 서로 좋은 말만 하는 팀은. 맞아. 안 돼요, 안 돼요. 맞아, 맞아, 맞아. 많이 싸우죠? 난 지금도 싸울 수 있어요. 아, 진짜. 웨디, 파이. 파이. 그렇죠. 이 빨강이가. 네, 하나 해주세요, 하나 해주세요. 보리보리야. 어디 보리야. 야, 지금 너무 빨간데? 미션, 미션. 벤드레미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헤어져, 헤어져. 낙장 그림, 낙장 그림. 아니, 이거? 글도 빨개서 이제는 눈이 아파. 요즘 뭐, 제로투스? 제로투썸? 야, 나야. 다시 번 해볼게요. 참고해서 네. 그래, 올 때. 나의 노후 계획은? 옛날에 세상에 이런 일이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그때 옛날에 몸짱 아줌마 기억하세요? 알죠? 완전 유명하시네 완전 유명하셨잖아요 저는 춤짱 아줌마 제가 60대가 돼도 춤짱 아줌마로 좀 기억에 남고 싶어요 북한산에 춤만 추는 아줌마! 북한산에 춤만 추는 아줌마! 아니 빨간 놀이가 보이는데? 여기도 빨간색 저기로 빨간색 콸콸콸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춤만 쳐주신다면 건강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차지하면서 즐겨주세요 우리 김레드가 한 번 뽑아볼게요 뭐예요? 뭐예요? 이거 셋 다 해보자 내가 플러팅 당하고 싶은 연예인 난 오케이, 난 백종원 형님 제가 백종원 형이랑 프로그램을 같이 하는데 근데 우리가 촬영이 길잖아요 우리도 그렇고 밥을 잘 못 먹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와서 아 그래, 밥들 먹었어? 어 아직 못 먹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너무 따뜻한 말인데 화를 내 아이씨 왜 아직도 밥을 안 쳐먹고 있어 군인 카드권을 그냥 빵을 쳐먹고 얼마가 나와도 상관없어요 멋있다 완전 제네 씨는요? 저는 아직 김혜수 씨를 만나본 적이 없어가지고 나 진짜 플러팅 내가 얘기하려고 했어 만나본 적 없어요? 아 저는 한 번만 나왔어요 진짜 저쪽에서 딱 봤는데 완전 빵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절 모를 줄 알고 안녕하세요 제가 너무 팬이에요 그랬더니 자기야 하면서 저를 진짜 계속 이렇게 껴안고 있었거든요 제가 잘 어디 가서 저도 앵기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이러면서 약간 이러면서 약간 이러면서 약간 이러면서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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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주사가 뭐예요 원래 주사 자요 아아 취했네 한잔 두잔 술술 취해 갈 때마다 보였던 나들이 풀릴 거 뒤본던 내 존이 풀릴 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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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취하면 키스예요 잠깐만 주사가 뭐야 이 사람 약간 미쳤는데 조심하세요 엘 엘 최근에 가장 설렜던 적이 오 잘 뽑았다 잘 뽑았다 잘 뽑았다 우와 잘 뽑았다 아 언니 정말 재미있는 얘기네 진짜 아까 재진 씨 들어왔 때 좀 설렜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문명특급할 때 어쨌든 재진 씨를 처음 봤잖아요 다 같이 봤을 때랑 나 오늘 혼자 봤는데 나를 과연 어떻게 대해줄까? 나는 아예 배제를 했구나 난 어떻게 생각해줄까? 약간 그런 그러면 제제는? 완전히 익히 익히 알기 자, 제제 저는 명예욕 될 무료 이거 진짜 중요해요 이거 궁금하다 하나 둘 셋 하면 확실히 얘기해주세요 하나 둘 셋 저는 명예욕이에요 저는 옛날부터 감투 쓰는 거 좋아했어요 아, 왕관, 감투 그러면 저 하나만 제시해도 돼요? 뭐요? 명예욕 대 성욕 아, 왜 그래? 저 그냥 안 맞아 아, 이 정도 해야지 오케이, 그러면 자 색욕, 아니 색욕이 해야지 명예욕 대 성욕 셋 다 동시에 네 아니, 이걸 왜 셋 다 동시에 해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도 그럼 가질 수 없어? 명예욕 둘 중에 하나만 늦게 대답하는 거 없어 동시에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성욕 하나 둘 셋 성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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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야 너들이 싱크로서야 내가 죽어야 돼 성욕, 성욕 왜냐면 성욕, 식욕, 수면력은 인간의 기본 욕구인데 명예욕은 플러스 1% 그러면 본인은 명예욕 대 물욕 명예욕 그죠? ENFP는 약간 그런 성욕이 있어요 저 외에 다른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희철 씨는? 뭐예요? 무료? 난 성욕 명예욕 무료? 있어가셔 결국 아니더라 너무 지수없어요 근데 진짜 명예욕 대 성욕이면 아, 성욕 아, 성욕 인지 여기서 끝났어 인지 여기서 끝났어 제 인생이니까 지금 세 분 취기가 어느 정도 오셨어요? 제재 씨 거의 주무실 것 같아가지고 제재 피곤해 이제 프리랜서로 또 알아보야되서 사랑합니다 예 마지막 게임 뭐예요? 그래서 뭐 저희가 짧고 굵게 술게임을 하나 해보려고요 네 이름이 뭐냐면 당연한 폭탄 게임입니다 1분 동안 당연하지 게임을 하면서 잔을 들고 있는 사람이 올리면 벌주를 마셔주시면 됩니다 짧고 굵게 마시고 이제 딱 끝낼게요 이거 한 번만 한 거 맞죠? 저부터 갈게요 당연한 식으로 대답해야 되죠 하셔야 되고 시작 너 가끔 왜 이렇게 천만일부터 지수가 없지? 남편 때문에 완전 짜증날 때 있지? 당연하지 또 내가 먹을 거 같은데 제재 너 입술 되게 예쁜 거 알지? 자 그만해 당연하지 진짜 이 사람 미쳤나봐 너 지금 이 옷에 아까 술 튀겨서 너무 빡치지? 아니 왜냐면 얘가 뭐야 타임 야 잠깐 타임 야 널 짰지? 야 꽁치지 마 대화를 하지 말고 당연한 거라고 줘야지 억울하잖아 어머 어머 너무 너는 두고 봐 자 간다 가라 가라 막 가라 막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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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춰 자 간다 너 이럴 거면 그냥 문명특급을 두 개 찍고 말지 왜 나왔을까 많이 뽑아야 되지? 아닌 거 알죠? 당연하지? 소속하네 아 아 아 아 주사가 키스라던데 약간 올라오지 아 당연하지 아 아 나 오늘 아훈아 키스했는데? 아 키스했는데? 아 오 당연하지 내가 당연해 야 이거 무슨 손 받아도 되지? 아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아 너무 웃기다 웃기냐? 바다 제발 잘하네요 우리샷 갑시다 우리샷 우리샷 지상렬 형 짤이 생각나네요 개 같다 이거죠 아니요 개 같다 이거예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무 즐거웠고 두 번 가시면 안 나지마 아이 키스 하나도 안 추운 거 같은데 진짜 잘 드신다 근데 지금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어 나는 아까부터 순질이 계속 올라오는 거야 야 아무튼 우리 제재 보내주고 진짜 이렇게 가요? 난 요것만 먹고 가면 되니까 편하게 찍찍 아니야 차 나 불러줄까? 아니야 두 분 다 그냥 가시고 찍찍 저게예요 그건 먹고 가도 돼요 난 먹고 싶은데 나 제재 가니까 금데금데 난 제재 난 제재 난 제재 나 요것만 비우고 갈게요 네 풀 남기고 어떻게 가야 자라고 하면 원래 못 가는 이러면 못 가 하지 말라면 가고 싶은데 가라니까 가기 싫어 가고 싶지가 않네? 지하니, 지하니, 지하니! 지하니, 지하니, 지하니. 진짜 잘 드신다 근데. 이런 건 나한테 술도 아니야. 대신 이제 집에 가시게요 할 땐 입은 거예요. 원래 개그는 반복이야. 엔딩을 이렇게 한다고? 다음에 남편분이랑 같이 나와요. 제가 맛있는 거 대접해드리도록 할게요. 아, 좋아요, 좋아요. 진짜 약속, 우리 약속하기. 집에 갈 때 되니까 신납보다 같이. 레드 파티, 파티, 파티! 스티커 바로 정리하시겠어요? 네,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인데. 일곱 개 뜰게요. 네. 마지막. 이렇게 세게 붙이지 말라고 하네요. 짠. 스물 여섯 개 남았어요. 하나, 둘, 셋. 어, 끝나고 마신데? 아, 그래, 알겠습니다. 아니, 뭘 자꾸 뭘 찍어. 아, 이렇게 해. 뭐 이러면 찍어야지. 이렇게 좀 어떻게 집어서 줘야지. 그쪽 사실이 열려갑니다. 진짜로 취한 사람들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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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지 않아요. 봐봐. 하하하하하하. 그렇지. 저 가짜야. 아, 진짜 안 해니까. 아, 진짜야. 아, 진짜 안 해. 제가 이게 진짜 취하면 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거를 없애주기 위해서 우리 컨디션이 왔습니다 편하게 맛이 akkor 난 이렇게 되면 나는 혼자야 난 혼자네 apex 괜찮으세요? 나 안 괜찮아요 나 바로 오늘 조심히 들어가세요 많이 먹네요 이렇게 진심일 줄 몰랐어 저희 항상 진심이라서 너무 진심이요 사랑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아이고 신 사장님 신 사장님 신 사장님 자 우리 슈퍼주니 어서오세요